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게 뭐예요? 상권분립. 그러니까요. 최소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입법부가 입법을 너무 입법 권한을 통제받지 않고 행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최소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잖아요. 그런 상권분립의 기본적인 정신을 거기다 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법률관데. 그러니까 판사 출신입니다. 헌법의 정신이 상권분립을 그냥 묵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잘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장해천 최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개를 들면 진다라고 했는데 정동영 같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그나마 좀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죠. 이탄희 의원조차도 어떻게 된 게 현역인데도 비슷한 지금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영상 한번 보시죠. 저는 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의 최대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소위 말해서 100석 이하로 최대한 내리는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정부 상태 정부가 일을 안 하는 거에 넘어서서 국회에서 민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위한 법률안들을 만들어도 이것조차도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올스톱 상태입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그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합 200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탄희가 판사 출신이죠. 그 소재준 MC 빨리 사과하세요. 네. 뭐라고 했습니까? 이탄희를 합리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이 옷도 약간 한복 같은데 섞고 대지 않으세요. 한복 같습니까? 아직도 그 이미지 정체에 속는 겁니까? 이탄희가 제일 잘하는 게 자기가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 박살냈다. 논리를 이겼다. 쇼츠 만들어서 놀리고. 아주 악질적인 인물이에요. 악질적인 인물. 말만 조곤조곤 한다고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네 진짜. 그래서 지금 얘기 진짜 들어보니까 합리의 합은커녕 지금 판사 출신으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무슨 거부권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야권이 연합해서 200석을 얻어야 된다. 이게 지금 판사 출신으로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민주당 내에서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기가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빠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탄희 비판을 할 건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는 그럼 몇 석이에요. 우리는 몇 석 얻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좀 비판하고 우리 얘기해도 되니까. 비판부터 일단 먼저 해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률가가 말이죠.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게 뭐예요? 상권분립. 그러니까요. 최소한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입법부가 입법을 너무 입법 권한을 통제받지 않고 행사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제 최소한 최소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잖아요. 그런 이제 상권분립의 기본적인 정신을 거기다 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저 법률가인데. 그러니까 판사 출신입니다. 헌법의 정신이 상권분립을 그냥 묵살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봐주겠다는 거지 지금. 그것도 못 봐주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입법 독주를 아 뭐 잘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저거는 민주당 내에서 아무리 저렇게 떠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국민의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당은 0.7 그걸 잊어버려야 돼야 사는 길이고 국민의힘은 0.7을 잊으면 안 되는 당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집권을 했는지를 절대로 잊으면 정말 신승했단 말이에요. 간신히. 그리고 그게 0.7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이나 국가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식은땀 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긴장을 놓지 않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다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자나깨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가지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들도 거기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삼권분립 자체를 지금 무효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저렇게나 거리낌 없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완벽하게 갯딸 정당이 되겠다고 선포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괜찮은 느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200석 얘기 누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 헛소리라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200석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80석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없죠. 없죠. 그게 지금 양당의 현실이다. 안녕하세요. 장진영 변호사입니다. 여기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정치쇼 뉴스트라다무스를 총알처럼 빠르게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